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전세계 5G 속도 가장 빠른 도시 TOP PEN 어떤 도시가 가장 빠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캐나다 캘거리 184.1Mbps 9위 스페인 바르셀로나 188.8Mbps 8위 아일랜드 더블린 194.0Mbps 7위 스위스 7위 245.1Mbps 6위 호주 멜버른 257.6Mbps 5위 5위 일본 복교 277.5Mbps 4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85.4Mbps 3위 3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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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6위 3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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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신주 360.1Mbps 1위 대한민국 전주 415.6Mbps 한국에서 16번째로 큰 도시인 전주는 전세계 어느 도시보다 5G 속도가 가장 빠르며 이는 국가 평균 속도보다 15% 더 빠른 수치입니다 5G가 한국의 최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전주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 가장 5G가 빠르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아직 상용화는 전국적으로 안 됐잖아요 제 핸드폰도 5G가 되는데 LTE로 쓰고 있거든요 느려요 5G가 빨리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전세계 5G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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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